얘들아 보여주신 거예요? 아니 내가 준비했어 아니 콧 가져가셨어 저 가까이서 가져갔어 아우 어떡해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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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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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내가 분명히 같은 발음 연주 나 콧 와 나이스 뭐야 아 와 저희들과 어떤 일이 될까? 너댔서 야 진짜 난 너무 웃겨 누나 누나들 그래도 누나가 된거야? 누나가 된 거야 너 이제? 근데 누나 안 이러면서? 근데 다른 멤버들한테 누나시대